그럼 지금부터 Hypertext Transfer Protocol 즉, HTTP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유적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클라이언트라고 해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서버라고 해봅시다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저 물건을 달라고 하는데 저 물건의 이름이 HTML이라면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서버님, HTML 주세요 라고 하겠죠 바로 그것이 요청하는 거죠 영어로 request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저 물건을 주는 행위 그것이 응답, 영어로는 response인 것이죠 HTTP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request와 response를 나타냅니다 HTML, CSS, JavaScript, 이미지와 같은 이러한 파일들은 서로가 주고받는 컨텐츠라면 그 컨텐츠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공통의 약속인 메시지가 필요한데 바로 그 메시지를 HTTP라고 하고 HTTP는 크게 request와 response를 위한 메시지로 구분되어 있다 라는 것이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HTTP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자꾸 얘기하고 자꾸 생각하면 마치 물질처럼 손에 잡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아주 간편한 도구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에는 각자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크롬의 경우에는 여기 메뉴로 가서 여기 보시면 More Tools에 Develop Tools 또는 오른쪽 클릭하면 크롬은 검사, 영어로는 inspect 그리고 파이어폭스와 같은 브라우저에서는 요소, 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트워크 탭이 나오는데요 이 네트워크 탭이 바로 여러분의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어떤 통신을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리로드를 해 볼게요 리로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1.html 이라고 나오고 이것을 딱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서로 주고받은 데이터 HTTP 메세지를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이 html 코드 한번 열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 쭉 가다 보면 여기에 img의 coding.jpg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웹브라우저는 저것을 보고 coding.jpg 라고 하는 파일을 다시 웹서버한테 우리 모르게 조용히 요청한 것이 바로 이 밑에 있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수많은 파일들을 로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네트워크 탭을 통해서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통신하는 내용을 감청할 수 있고 그것은 여러분이 웹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 또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딱 클릭하면 headers 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보면 제일 밑에 키워볼까요? request headers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request headers 가 여러분의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게 요청한 데이터에요 여기 보면 view source 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면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텍스트로 만들어 갖고 그것을 웹브라우저와 웹서버한테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갭 방식으로 이게 뭔지 몰라도 되고 1.html을 요청하면서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통신 방법은 http 1.1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웹서버는, 그리고 밑에는 host 즉, 이 주소로 접속했다 웹브라우저가 어떤 웹서버의 주소로 접속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두 줄이 필수적인 정보예요 그럼 이제 위쪽을 쭉 보면 response header 즉, 응답 header가 있는데 view source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줄에는 반드시 이렇게 생긴 코드를 늦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도 http 1.1로 통신할 거야 라고 자기 통신 방법을 웹서버가 웹브라우저에게 응답하는 콘텐츠가 들어 있고 여기 200이라는 것은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찾아서 너한테 보내줄게 라는 그런 뜻입니다 딱 이게 이제 필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여러분이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콘텐츠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웹서버가 웹브라우저한테 응답하는 이 정보가 텍스트이고 텍스트 중에 html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웹브라우저는 이러한 정보들을 받아서 자기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잘 처리해서 화면에 표시해 주게 되는 거예요 즉, 웹브라우저가 하는 역할은 웹브라우저는 어떤 기계냐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를 웹서버에게 대신 물어봐 주는 거죠 이렇게 생긴 텍스트 정보를 만들어서 이걸 뭐라고 한다? header 그러면 웹서버는 뭐 하는 기계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보내주면서 이렇게 생긴 응답, header를 만들어 주는 그런 기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웹브라우저는 그렇게 해서 응답한 정보를 화면에 적당히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도 보충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HTTP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2. 2. 6. 도쿄에서 2. 감사합니다.